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남 지역 19개 시군에서 101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초속 50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링링으로 벼도복 7,004헥타르를 비롯해 과수피해 1,223헥타르, 수산증양식시설 589헥아 등 63억여 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어항시설 등 공공시설은 173곳이 파손돼 37억 원의 재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신안군이 47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 19억 9천만 원, 해남 6억 5천만 원 순입니다. 특히 신안군의 경우 흑산면에서만 32억 4천 5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피해액이 많은 신안지역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이 16일부터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흑산면의 경우 이르면 오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입니다.